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곧 2024년 새해가 밝아오는데요 뉴 밀레니엄 드라마 세기말의 사랑도 2024년 1월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럼 세기말의 사랑을 기다리면서 우리 다함께 새해 카운트다운을 한번 해볼까요? 자 3, 2, 1, 땡! 화이팅 뉴욕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쟁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하고 사랑스러운 미스 세기말에 등장하는 세기말의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살았네요 기다릴게요 구기사님 난이 쓴 돈 내 꾸다 조사 받으론 경위는 처음 해 누구? 구도형이 마누라 아 그 돈! 갚을게 아아 아아 집에 강아지 키우시나? 아아 아니 고양인가? 성질이 아주 우약한 애가 한 명 있거든요 아아 아아 아아